안녕하세요 박정순의 분재야생활교실 오늘은 이렇게 요즘이 마삭줄의 시기예요 마삭줄 정리하는 시기 그래서 이렇게 마삭줄 비료는 저는 미리 놨고요 비료는 바이오골드가 좋은데 워낙 단가가 세니까 바이오골드 저는 숫자가 많으니까 바이오골드 못쓰고 저는 그냥 나루꼬로 씁니다 나루꼬 이 나루꼬가 잘못 사용하시면 좀 세다 그러더라구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이게 이렇게요 마삭줄이요 이 때에 철사를 살짝 감으면서 이걸 해줘야 돼요 살짝 살짝 감으면서 왜 그러냐면 일본의 경우 이걸 막 층층으로 해갖고 엄청 좋게 키운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단가가 무지 셉니다 단가가 세서 한국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구요 못 가져오는 거예요 단가가 막 10만행이 아니라 한 단위가 더 올라가요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거를 이걸 이제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 군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한 군을 철사를 감는 기계도 나왔더라구요 저도 아마 감아야 할 건지 사야 될 것 같은데 현재는 옛날 방법에 익숙해져가지고 현재는 안 사고 있지요 잘 마치 1000만행이 아니라 그동안에 그렇게 일본처럼 키워보고 싶었는데 그럴만한 소재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이제는 이제 그렇게 해보려고 제가 지금 이쪽으로 멋지게 그렇게 좀 해보려고 너무 늦었는데 그래도 철사를 세세하게 이거요 마음 차분한 날 하나하나씩 다 감아줘야 돼요 대충대충 해갖고는 집안 살림도 그렇고 이 마삭줄 나무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절대로 예쁜 나무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격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게 이 분재예요 저도 엄청 막 덜렁덜렁하고 그런데 이 분재 앞에서는 제가 차분해져요 이걸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렇게 관리하는 방법만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이렇게 한 군으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한 군으로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잘라줘도 돼요 이렇게 잘라줘도 존마삭은 이렇게 잘라줘도 여기서 뿌리가 내립니다 일반 마삭은 안 내려요 일반 백화등이라고 하는 그 마삭은 안 나옵니다 잘라버리면 근데 존마삭은 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을 이용해가지고 장점을 이런 장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다음에 제가 한번 더 이거 올라온 걸 한번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층을 지금 현재는 그렇게 많이 모양이 나타나진 않는데 분재가 이제 딱 어우러지면 엄청나게 예쁘게 나타납니다 더 커지면은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됐어도 그 모양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분재하시는 분들은 나무가 없어도 꽃이 없어도 꽃을 보는 눈 이해가 안 가실 수도 있는데 꽃을 봅니다 저희는 꽃을 보는 눈 일본 사람들이 겨울에요 겨울에 가면은 꽃이 보이냐고 물어봐요 보인다 그러면 손가락을 짙게 올려줘요 잎하고 꽃이 보이냐고 물어봐요 잎하고 꽃이 보이냐고 물어봐요 그러면 뿌듯하고 마음도 정리되고 이렇게 아까보다는 아마 조금은 정리됐을 거예요 아까보다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존마삭이고요 그 다음에요 이거는요 칼립마삭이에요 칼립마삭이 이렇게 정신없이 크거든요 칼립마삭 꽃피는 거 보셨어요? 이렇게 꽃피어요 존마삭도 딱 꽃이 핍니다 결국은 그런데 꽃이 필 때는 그 이파리가 조금 굵어져요 그런데 얘는 굵지도 않고 꽃이 폈네요 저도 이거 칼립마삭 꽃피는 거 처음 봤어요 얘는 하나하나 따줘야 돼요 눈이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밑에 눈이 눈이 없으면 싹 말라버려요 줄기가요 얘는 뭐 꽃도 안 핀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잘라버리면 잎도 작아지고 가늘어지고 잎도 작아지고 가늘어지고 그래 더 가늘어지고 잎도 작아지고 그러니까 나무들도 화분에 올려놓으면 땅에 심은 나무들이 잎이 큰데 화분에 올려놓으면 잎이 작아지죠 그렇듯이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잎이 커지고 작아지고 옛날에 저기 분재 전시회 보면 아랫지방 사람들 막 거의 소나무에다가 소사나무에다가 뭘 주는지 홍삼을 주는지 인삼을 주는지 하여튼 제가 막 소저버 먹였냐고 그러는데 이파리가 하나가 손바닥만큼씩 크게 해가지고 나와요 그런 거는 나무를 그냥 잘 못 키우는 거예요 꽃이 어디로 떨어져 버렸네 두 개였는데 하나를 잘라버렸구나 이렇게 꽃이 하나 있어 이렇게 한마디만 한마디만 남겨놓고 이렇게 눈 한눈만 남겨놓고 잘라줘요 요거 한입 이렇게 그러면 잎이 더 작아지고 마삭줄 관리예요 이게 다른 마삭도 마찬가지입니다 꽃 지금 꽃 많이 피어있죠 향기도 좋고 근데 적당히 보시고 잘라주셔야 돼요 끝까지 그냥 다 질 때까지 향기 좋다고 그래가지고 난 아시는 분들 막 난 꽃도 안 피우잖아요 그렇듯이 분재도 마찬가지로 적당히 꽃 보시고 잘라주셔야 돼요 그리고 첫사를 한번 딱 시간 되실 때 이제 여름에 시간 되실 때 첫사를 한번 이렇게 딱 감아줘요 모든 나무가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실수들은 지금 올 말까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유실수는요 이렇게 하고 조금 뭐 이렇게 튀어나온 가지들 만 정리를 하죠 그래도 깨끗해 보여요 소나무 단엽은 아직 멀었습니다 시간 많이 됐어요 근데 요거 또 잘려는 거 이렇게 정신 없는 마삭줄 있죠 이거 존마삭이에요 얘도 꽃 피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일단 큰 것들은 다 얘는 존마삭은 잘라도 다 다 눈이 나옵니다 어디를 잘라도 지금 시기적으로 좋은 시기니까 삽목도 잘 되고 잎도 잘 나오고 이렇게 다 잘라줘도 잎이 다 나옵니다 자르고 나서 가지 정리를 하시든 뭐 자르기 전에 하시든 하여튼 너무 튀어나온 가지들 그 다음에 너무 벌어진 가지들 이렇게 손질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제가 지금 좀 더 해서 밑으로 이렇게 한 번 더 첫사락 감아가지고 이렇게 해줘야 돼요 한 번 더 약간 동그랗게 해요 약간 둥그스름하게 일자로 해줘도 나무가 잎이 자라면 약간 둥그스름하게 보여집니다 자기 군이라고 그러죠 자기 동네 자기 친구들끼리 이렇게 비슷하게 왜냐면 같은 각도에서 햇빛을 보기 때문에 거의 나무 크는 거고 모양이 비슷하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모아줄 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같이 살짝 첫 살 감아가지고 저도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일을 다 못해가지고 제가 잘 감아주시면 돼요 뭐야 머리를 깎듯이 이렇게 해줘도 이파리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더 짧게 하셔도 돼요. 그래도 두부하게 이파리가 다 나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봄에 풀을 잡고 비료를 줘야 되는데 제가 풀을 못 잡고 비료만 누가 와서 도와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화분 위에 풀이 난리가 났습니다. 풀전쟁 완전히 풀 제거가 최우선인데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가지가 더 길면 막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보통 모양목으로 이렇게 제대로 뿌리가 제대로 된 것들은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대부분이 이렇게 반현회 반현회로 된 것들은 그렇게 여기를 지금 제가 더 늘려서 이렇게 만들어 갈 거예요. 앞으로요. 생각은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도 가지고 계신 나무들 다 이렇게 저처럼 정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또 사진하고 저한테 보여주시면 제가 설명도 해드릴 수 있어요. 뭐 오신 분들은 뭐 핫도그는 제가 해드린다 그랬잖아요. 뭐든지요. 저는 뭐 순간에 하니까 이게 여지껏 밥 먹고 하는 일이 이거니까 제가 여러분들도 예쁘게 정리하시고 취미생활 즐겁고 행복하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